다일공동체 다일교회가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오르가니스트 임한빈의 바흐 프렐류드 연주를 시작으로 다일교회 연합 찬양대와 구리첸보 오케스트라의 은혜 아니면 기쁨의 찬양, 안토니오 비바디의 글로리아 등이 연주됐습니다. 다일교회는 바퍼 사역과 천사병원 등 소외된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별히 올해는 하루 1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청량리 바퍼 나눔 운동본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